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보세요. 하루의 일은 정리를 얻어봐요. 살아남은 세월이 일어났네. 너희도는 벗어버리는 그리지게 하는 순간 너만 웃는결과 아니가리라 아니가리라 죽이던데 내 바람에 웃으며 사랑은 나에게 흔들려 여성도가 저리 고도 하심소 젊고 자리에 오는 여리 고도 하심소 저리 고도 하심소 저리 고도 하심소 저리 고단사람 오늘 유빛아우스 양목마음이 풀렸습니다. 유빛아우스 아름다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